폰투데이 패치벅스 아이폰5 케이스 알로이 X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색상은 실버 색상이고요. 케이스를 개봉해보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범퍼 케이스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추가 구성품으로 드라이버 하나와 마사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케이스는 이미 조립이 되어있는 상태시고요. 항공소재 알루미늄으로 세계에서 가장 얇고 가벼운 케이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울트라이신 1.2mm의 중량은 6g 정도로 굉장히 얇고 가벼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를 장착해보겠습니다. 조립된 나사를 풀어주시고요. 안쪽에 보시면 스펀지 처리로 핸드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함께 있으시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스펀지 소재로 되어있습니다. 위의 구멍을 확인해 주시고요. 나사를 끝까지 꽉 조여주시면 되고요. 흔들어도 틈새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소음이 있지 않습니다. 옆면에 보시면 스트랩홀이라고 핸드폰 고리를 걸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요. 이거는 핸드폰을 장착하시기 전에 걸어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옆에 핸드폰 기능을 할 수 있는 홀도 지금 제대로 정확하게 뚫려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금속으로 긁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크래치가 나있지 않고요.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한참 젊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